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웃어서 웃은거야? 응! 웃어서 웃은 줄 안가 아니 나 언니 무서운 걸 리더한 줄 몰랐어 아 진짜? 내가 말해서 나 좀 무서운 줄 알아 아 진짜? 그럴 수 있지 와 언니 누구 언니? 얼음 좀 가져다가 응! 아 왜냐면은 와 이거 인성의 맥댕이 아니아니아니아니 괜찮고 괜찮아요 아니 이게 너무 바쁘게 생각해 아니 진짜 아니에요 진짜 이거 할 수 있냐고 너무 달까봐 진짜 예전에 우리 팀이고 있었어 아니야 진짜 미친 튀겠다 한 번 가려도 목이 쏙쏙 빼먹는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는 너무 달까봐 아니 난 여기 얼음 있었어 얼굴이 계속 퍼먹고 있었어 그래서 어 그랬어 난 과육 많이 먹으라 왜냐면 여기는 연유가 없잖아 예지 예지 애기 같아 예지 여기서도 편식하네 아니야 그 편식 아니에요 예지 침치겠다 좋지 않네요 진짜 맛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얼굴이 아니야 그래도 얼굴이 아니야? 그래도 얼굴이 아니야? 그래도 얼굴이 니가 흘렀군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우리 몸 타라 장기 다 펴야겠다 넌 이게 초코거든 언니 미간 쌍질이 오 대박 쟤네도 미간 쌍질이네 아니 언니 속인 거야 아니 언니 속인 거야 언니 속였어 똑같은 거 아니야? 갈라 흠흠 넘어가야 아 귀여운 척 해요 유진아 빨리 지는 자를 보여줘 그래 보여줘 유진이 으아아아악 야 뭐가 다르냐 똑같은 소린데 이거는 차별이야 이건 예전에 하나 남았어? 예전에 한 명만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네 내가 다 버리게 모자 안 쓴 사람 접어 모자 쓴 사람 접어 아아아아악 예지언니가 저희한테 우리를 버블틸 수 있어 지금까지 예지언니의 자기소개 시간까지 아니 뭐야 이거 아니었어 아직 나 얘기 안 했어 나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었어 상속자들에 나오는 아니 나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 말해봐 말해봐 리아 리아? 리아 우리 그때 아이도 저희 그때 채령이 보낼 뻔 했잖아 언니 언니 얼굴 자랑 한번 해줘 가서 보여 드려 빨리 가까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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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데 우리 밑에 채령이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가까이 보고 광닷도 팬분들 안 보이잖아 그때도 아 미안해 근데 이미 타이밍이 지난 거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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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가 평가에 커 가능을 해봐 그때 채령이 보낼 뻔 했잖아 어딜 보내? 아이돌 9도로 해 아 맞다 아 맞다 이미 타이밍이 지났어 다 됐어 백일 기념 예지 3조 애교 세트 가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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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리아진에게 하는 거였는데 왜? 아 진짜 보자 아 너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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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명 기념에서 예지 애교 부탁드립니다 언니 그거 댓글에서 뱅기도 하고 아니면 류진이가 부르는 거야 넌 참 갑시다 아 잠시만 그럼 오레오를 하자 얌얌 선 얌얌 선 얌얌 선 잠깐만 신류진 오래 기대해 너 내가 오래 기대해 오레오 오레오레오 기대해 그러면 오레오를 한 번 귀엽게 이 조금만 보여주세요 너무 나만 보면 기억이 없잖아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오레오레오레 봐요 이제는 하나 둘 셋 아니 두 번째 거 내가 두 번째 거 내가 두 번째 거 내가 할게 진짜 얼굴 빨개졌어 예지 없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 진짜 얘네가 저의 흑흑수를 많이 예지 어딘지? 하나 둘 내가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치워준다 진짜 아 나 심장 아파 우리는 범위가 뭐라고? 포인트 한 번 왜냐면은 내가 진짜 신나는 걸 보여주는 춤이라고 생각해 그래? 어 그래서 포인트 한 거예요 나는 언니 생각해 본 적 없지? 아니야 나 있어 너무하다 나는 바로 말했는데 바로 말한 거예요? 응 진짜로? 어 제가 생각하는 원잇의 포인트 안무는 아 귀여워요 생각 좀 해볼게요 나는 바로 말했는데 맞아요 정말 설날 느낌 나지 않아요? 그쵸 설날이니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예지 언니한테 세뱃돈을 받아볼까요? 아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로? 진짜로 해? 야 저한테 왔잖아 나도 할게 나도 할게 아 네 세뱃돈은 추후의 계좌로 받겠습니다 네 두 자리 쓰면은 섭해요 저의 개인 사진에서 이렇게 지금 똑같은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맘에 들었구나 정확한 내용은 이 대신 단체 티저를 개념해서 컵컵에게 아주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로 사실 단체 사진이 너무 좋은데 개인 사진이 아닌가 미체 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유나 씨랑 류진 씨는 잇지로서 단체 사진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낫살을 드셨다면 예지 씨는 그 총 들고 개인 사진을 하고 이렇게 있는 카리스마에 있었던 그 개인 사진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낫살을 드셨던 거군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역시 우리 리더님은 낫살이 하세요 아니 저는 이렇게 단체로 얘기하지 않았죠 잇지 리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잇지 리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요 저는 다들 얘기할 줄 알고 저는 어쨌든 얘기를 했는데 멤버들 물론 다 같이 너무 예쁘죠 그렇죠 근데 너는 왜 얘기 안 해 나는 진심인데 어떡해 이게 진심인걸 잇지가 잇지했다 저에서 이긴 사람이 한 명 침묵해서 벌칙 그런 거라 그래 이렇게 없어 어차피 1등이 벌칙 정해줘야 돼 좋아 류진이가 좀 첫 번째 벌칙이잖아 의미 있게 집주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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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려운 친구예요 뭐야 믿지 언니 예지 언니 과자 먹었어 언니 진짜 진짜 뭐야 채소 생각보다 언니가 제일 안 먹는 거 알지 근데 나는 빨리 변명해봐 빨리 드레싱 없으면 못 먹는다고 빨리 솔직하게 말씀드려 전 드레싱을 부어먹습니다 드레싱을 채소에 찍어먹지 아니 집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양도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바뀌었죠? 제가 샀어요 저한테 돈을 안 주셨잖아요 제가 샀어요 저한테 돈을 주시면 내 양도해 드릴게요 집주인의 권한을 지고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언니가 하고 다리 부순대요 아니에요 아니야 와요 넌 나에게 오게 돼 있어 나 내가 언니한테? 너는 결국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결국? 내가 언니한테? 처음엔 쟤한테 갔잖아 내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내가 언니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 내가 언니한테? 언니한테? 손톱 미인 황 단무지는 뭐예요? 황 단무지? 황무지 머리색이 단무지 이게 어떻게 단무지 색깔이에요 단무지.. 이거 단무지 아닌데 금메달 기면 좋잖아요 메달이 단무지 색이네요 단무지.. 왜 단무지라뇨 단무지 닮았다뇨 언니 단무지 닮았으면 뭐예요 단무지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거울보는 연기 해주세요는 뭐예요? 거울보는 연기요? 거울을 거울을 막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쵸? 저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거울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겠죠? 그쵸? 뭐가 뭐 이렇게 들어갔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거울부터 막 이렇게 보지는 않으니까 저 그렇게 안 봐요 자아도취하는 사람 아니에요 거울은 자아도취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고급운선 감탄해주세요 와우 채팅 아무거나 자기 얼굴을 미찌 이렇게 몰아갈 거예요 아유 치즉 미? 헤이! 미찌! 미찌도 날 너무 몰아가 미찌도 몰고 미찌도 몰고 미찌도 몰면 나 어디로 가 고급 voulez 삶은 남전 헤이! 퓀See! 감사합니다.